네, 저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오니까 그런 느낌의 모델을 하게 해주셨죠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광고들도 하고 왔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느냐 아무래도 아이... 뒷 넘는대로 그쵸, 빗을 껐으면 좋겠어 빗을 껐으면 좋겠어 이 얘기에 쓰는 제품을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광고를 하면서도 이걸 과연 누가 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저도 와서 확인을 해보고 또 제 아이 얘기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을 안심하고 주위에 저에게 묻는 사람들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다고 제가 잘 봤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하하하 네, 어쨌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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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